옛날 노래 조금만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 노래? 그중에 기억나는 거는 죽일 놈이겠지 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오늘 촬영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왓츠 임마백 네 옛날에 제 가방에 뭐 많은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아마 왓츠 임마백을 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챙겨 댕깁니다 옛날처럼 막 밴드 챙겨 댕기고 치실 챙기고 치약, 칫솔 세트 손톱깎기, 병따개 상비야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이것저것 다 챙겼는데 뭐 요즘에는 사실 그러면 이제 오늘 가져오신 것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휴 들어가 군대에서 이거 말 끌었는데 따라라란 따 따라라란 따라란 뭐 하는 거 같은데요? 마티낭백이 안 했는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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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kg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아니 뭐 가방에 진짜 든 게 뭐가 없는데 옛날처럼 내가 뭐 이것저것 다 넣어야 되나 했는데 아냐 아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리얼리티 그대로 대신에 뭐 또 다른 이제 내 방에서 내가 제일 잘 쓰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좀 챙겨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거의 뭐 왓츠 인 마 룸으로 지금 생각하고 챙겨왔습니다 일단 뭐 제일 크게 보이는 거 요즘 저의 삶에 굉장한 만족도를 올려주는 바디필로우입니다 제가 지금 재활 운동을 하면서 컨디셔닝 쌤이 경추베개 그리고 바디필로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또 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나 사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뒤지다가 내가 끌어안고 자면 딱 이 정도면 딱 좋겠다 싶어서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요 말이 안 돼 내 침대가 그냥 가득 차버렸어 근데 삶의 질은 높아졌다 아따 막 묵어버라 괜히 들고 왔어 다음 템은 나의 가방에 대해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방을 거의 대부분 안 들고 댕기는데 가방을 들고 댕긴다 하면 애착템이에요 크로스백 이자 약간 백팩 같은 느낌? 안에다가는 요거 스케줄 있을 때는 얘 이제 빨간 거 챙기고 스케줄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심플한 거 하얀 거 챙겨요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도 있었네 평상시에 좀 사진 찍고 싶다 싶으면 이제 카메라까지 이렇게 챙기는 편이에요 카메라는 직접 사셨어요? 네 카메라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사진 옛날에 내가 찍을 때 이렇게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해서 출사 나가면 좋겠다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휴대폰 카드지각 차키 그거밖에 안 들고 댕깁니다 요즘에 이거는 이제 차에 상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름 이템 추천이에요 담요에요 진짜 이게 날씨가 너무 갑자기 뭔가 추워 담요 덮어가지고 그냥 덮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 갑자기 해변가에 그냥 주저앉고 싶다 그러면 안에 돗자리까지 해서 이제 돗자리 깔고 그리고 담요 이렇게 덮고 있으면 그냥 잠이 솔솔 와요 진짜 입도로 하기 좋아 아 디자인? 그냥 이렇게 보면 수월합니다 저예요 노린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귀엽잖아 약간 폴로 전화 주세요 다음 아이템은 이건 약간 추워팀들 이건 무엇이냐 군대 슬리퍼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다음은 얘가 12년 된 옷인 거 같아요 상태가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아요 내가 안 입은 지 좀 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한 3, 40만 원 했던 거 같아 얘 너무 비싸 왜 꼭 그 이걸 산 거예요? 약간의 귀여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덩치 커보이는 느낌? 난 그거를 좀 선호해서 이거를 산 거 같아 한 몇 년 됐지? 어 얘 지금 딱 손가락이 다 안 입은 거 같아 어 그래도 얼추 사이즈가 맞는 그런 너무 귀여운 느낌의 옷 당시에도 나 많이 입었어 이 아이템 보는 눈이 또 난다르긴 하죠 라코스에 전화 주세요 대망의 다음 템 이거는 진짜 비운의 아이템이요 내가 스물... 스물한 살 두 살? 여름 때쯤에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난 그 산 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고 막 이런 줄 몰라가지고 목도 안 높은 운동화 신고 얘를 들고 갔어 챙겨야 되는 아이템들이 많다니까 코펠 챙겨야 돼 버너 챙겨야 돼 뭐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 그냥 여기가 가득 차는 거야 근데 그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든 다 쑤셔넣었지 한 2, 30kg 되는 군장 매고 그냥 등산을 했던 추억이 담긴 아이 보여요? 지금 얘 찢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못쓰는데 가지고 있는 게 또 추억하려면 또 괜히 나의 메모리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 뭐가 너무 많다 진짜 이랬어 이랬어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 대망의 아이템 일단 굉장히 잘 쓰는 템이죠 크리드의 실버 마운틴 워터 해외 투어 갈 때였나? 크리드 매장에서 샀던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시향하고 좀 괜찮다 이거 어떻게 잘 녹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얘를 샀는데 이 향도 많이 쓰고 그리고 저거 비티크의 오데성 세르주 루텐 로우 이런 것도 요즘 좀 많이 쓰고 있고 아쿠아 디파르마의 오스만투스 이렇게 4개를 최근에는 좀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겨울에 좀 그래도 어울릴만한? 제일 좋아하는 향을 가진 향수는 사실 아이데스 대 베누스타스라고 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팔레상도르 였던 것 같아요 팔레상도르라는 제품을 제일 좋아하는 향인 것 같아요 근데 걔는 좀 받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완전 풀 셋업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중후함의 느낌? 그래서 난 뭐 베스트 입고 막 이렇게 막 꽉 챙기는 옷을 잘 안 입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집에서 방향제로 좀 많이 쓰고 착장이랑 향수랑 잘 맞아따워지는 거 좋아하는가요? 옷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안 하고 나가면 뭔가 이상하게 팬티 벗고 바지 입은 느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뭔지 알겠지 좀 찝찝해 괜히 난 이걸 옷으로 생각해 그럼 집에 향수가 몇 개 있어요? 다 셀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스물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향수의 조예가 깊은 전화 주세요 추억템 하나 더 갑니다 아이팟 클래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서 연습생 시절까지도 쓰던 아이팟입니다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음악이 리쌍 노래 좋아했고 다이나믹 듀오 노래 좋아했고 버벌진트 타미엄 노래도 난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한국 힙합을 먼저 많이 접하기 시작했고 내가 회사를 오고 나서부터 기원필이 어찌됐건 음악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줬어 나한테 원필이가 흑인 음악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에이콘, 라삼 페터슨 뭐 내가 지금은 잘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을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리오 이런 추억 돋는다 이거 진짜 보면서 얘기했으면 다 나열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120GB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120GB면 진짜 엄청난 거였어 뭔가 추억하기 위해서 얘도 들고 있는 거 계속 옛날 노래 조금만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 노래? 싸이월드 감성은 중학생 때 다 뗐고 그중에 기억나는 거는 죽일 놈이겠지 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지재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걸 내가 잘할게 뭐 이런 거 있었어 너는 차문을 부술듯이 닫으면서 나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 뭔가 부끄럽다 내 추억을 약간 내미니까 이게 뭔가 민낯을 밝히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뭔가 괜히 부끄럽네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그리고 다음 템 구찌 가방에서 왜 이런 게 나오나 싶겠지만 고무링이야 만약에 이렇게 바지가 있다 이렇게 집어여서 여기다가 말아 넣는 거야 군복은 이 밑에 밴딩이 안 돼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용도로 쓰곤 해 얘도 군대를 추억하기 위한 아이템이거든 얘는 땅콩볼이야 얘 덕분에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유연성에 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됐던 거야 목에다 대고 그냥 누우면 돼 그러면 목 라인, 속추라인 타고 경추 이런 것들 다 풀리고 다음 템은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책이야 눈먼 자들의 도시 굳이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 내가 이거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읽었거든 근데 아직도 못 읽었어 내가 데뷔 초창기에 대학교를 댕기면서 이제 통학을 하면서 얘를 정말 많이 읽었거든 관심 있으면 한 번 봐봐 본인도 정적을 못했는데 관심 있으면 봐봐 아 이건 나 자랑하려고 이거 뭐냐 사진 왜 이런노 이것도 나야 얘들아 이게 2011년 12월 4일이랑 2012년 12월 2일 우리 회사에서 한창 HSK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 재범이, 진영이, 지효, 나연이, 정현이 나랑 비슷하게 연습생 생활을 했던 애들 다 같이 가가지고 초급은 뭐 다들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중급은 나랑 강브라 아 나랑 브라이언 아 나랑 영케이 이렇게 두 명 빼고는 받지 못했어 근데 여기서 제일 킹 받는 점 60점 커트라인인데 60점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랬네 그리고 다음 이거를 찾아냈어 오락실 브이앱을 할 때였을 거야 아 어차피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추억을 하기에는 어차피 영상이 남겨져 있으니까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 사진들을 일단 좀 이래저래 많이 챙겨왔거든 나름 구독자 이벤트에 쓸 아이템들 일단 얘부터 보여줄게 제일 충격적인 거야 이거 뭔가 범죄 조직에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 걸리는 친구 넌 정말 유니크한 친구야 그리고 얘는 운전면허 사진으로 찍었다 얘는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다음은 여권 사진인데 얘를 꺼내려고 이제 꺼냈는데 갑자기 이 사진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 사진이 날 날 따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어 뭐야 머리를 만들어 준 건가 우와 이거 이 정도면 진짜 능력자다 하고 봤더니 다른 나이가 그냥 공교롭게도 같은 옷을 입고 있을 뿐 이래서 총 다섯 장 그리고 요거까지 여섯 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들고 와봤어 이거 이거 해리포터 트럼프 카드 이거는 런던 투어 갔을 때 해리포터 그 물품을 파는 역을 갔었는데 진짜 쓸만한 건 뭐가 있을까 하고 샀던 가끔씩 이제 내가 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면 얘를 가끔 꺼낼 때가 있어 그럼 얘를 꺼내면 이상하게 투어 당시에 그 그리움이 있어 그래서 추억 겸 실용적인 템 그리고 다음 다음 이 템이야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되냐 5단 셀카봉 느낌 그 정전기라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만 닿으면 아 아 아 아 이게 뭔지 내가 가장 없다 자주 사용하는 템 얘도 이 템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알아? 딱 잡고 이렇게 싸악 하잖아? 두 번이면 다 펴진다 얘 너무 좋아 다음은 손톱깎기 진짜 절상력이 진짜 기가 막혀 이 손톱이 굉장히 두꺼워졌거든? 얘를 딱 자르면 그냥 톡 톡 올리브영도 연락 줘 올리브영이 연락 줘야 되나? 다음 이제 아니 먼저 보는데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아까 얘기한 세르주 루텐의 박스야 근데 나는 이런 박스를 잘 안 버리고 사이즈 맞게끔 좀 쓰는 편이라서 위에 잘 보면 시계라고 쓰다가 쓱쓱쓱쓱 지우고 중료라고 써져 있어 중료가 너무 웃긴 거야 아니 무슨 카테고리가 있는 애도 아니고 갑자기 중료? 뭔가 귀여워가지고 좀 들고 왔어 중료는 그럼 뭐가 들어있냐? 소리 들리죠? 돈이야 외화가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피크 내가 제일 많이 쓰던 어쿠스틱 피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비용으로 쓰던 것들이지만 그래도 모아둔 에이 피크의 양 봐 나 얼마나 연습 많이 한 거야 나 이렇게 노력했다 얘들아 결국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 음악 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돈이다? 돈은 아닌데 돈은 아닌데 그냥 얘로 하자 얘로 추억이다 추억이다 이게 제일 예쁘겠다 그냥 이렇게 알자 내가 이제 진짜로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들 그리고 내가 추억이 담긴 템들 내가 사용해 봤던 이템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난 나름대로 추억하고 이러니까 좀 재밌었는데 너네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아무튼 다들 좋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짐 다시 싸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 에이